레벨이 가장 낮은건 틀에 사기 가장 낮은데 여기 있는 김에 36레벨꺼 이거 하자 테리온꺼 스토리 테리온꺼 하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레이버스가의 당주 코델리아로부터 용석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테리온 정용석을 찾았다 신구자 형제라 옛날 테리온에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 하지만 감상적여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곳은 암시장에서 농용석으로 보이는 보석을 출품한다고 한다 이리하여 웰스프링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암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농용석을 훔쳐낸다 형씨 이 동방의 보석은 어때? 고대로부터 하늘을 나는 용의 눈둥자라고 잘 지는 농용석이라는 보물이야 오 야레 너무 약해 어둠상인 넘들 동굴 안으로 놓칠 수 없지? 그 보석은 내가 노리던 물건이다 두목인가 보네요 어? 어? 오... 오가시라! 오야붕 그 사람... 그 녀석 아닐까? 옛날 친구? 너는...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어째서냐 형제... 넌 나의 발판 이용당할 도구일 뿐이다 난 너의 졸귀가 아니야 널 죽여서 그걸 증명해 주마 오... 난 출세할 거다 출세해 주겠어 하타하하하하하 너 왜 농용석을 탐르는 거야? 그냥... 아... 아... 신복 가레스라고 합니다 날 처리하겠대요 막기마 시메 시메 아... 부하랑 싸워야 돼? 보스인거 같지? 조사 가레스 38000 너무 약한데? 유룸 잡았습니다 가레스의 투구 아... 바로 이동 농용석은 못 찾아왔어 농용석은 못 찾아왔어 농용석은 로스리치의 소적 일당이다 그들은 이미 황룡석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어우... 이번에 썰어뜨리면 두개 한꺼번에 얻는거네요 나 먼저 노스리치로 갑니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다시 테리온은 길을 떠났다 과거의 형제 다리오스로부터 용석을 되찾기 위하여 테리온은 믿는다 라는 코델리아의 말에 어쩐지 가슴에 떨려움을 느끼며 프로스트 지방 노스리치로 테리온은 여행이 계속된다 장비 한번 볼까요? 머리에서 가레스의 투구 오... 크리티컬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도끼도 하나 먹었죠 리자드 왕의 도끼 오... 번개속성공격력 위력업 오... 이런것도 붙어있네요 테리온 사장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요 로스리치 바로 오 equivalently いうこと 이제 바로